천낙해 가정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백만 이에요 네 아 드디어 구독자가 100만을 넘어 업계 최초죠 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에 먹고 이 까지 못한 건을 불러서 그저 이제 천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천만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주문해 주시고 네 많이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출발 증시 현황입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연기금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네 파는 중에도 이런 종목들은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까요 아 3월 26일 이제 하나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기검 국민연금이 기검운용위원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3월 중 하순부터 좀 뜨거웠던 이슈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을 할지 항우 원인에 대한 어떤 정책 이하이도 진행되고 올해 21년도 장세에서 보면 이제 늘 조금 아쉬웠던 게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뭐 가끔 이제 볼면서도 많이 나왔죠 근데 조금 제가 최근 한 3주 정도 분석을 해봤더니 코스피 쪽은 파는 게 맞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연속 매수가 잡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주식을 볼 때 하나의 현상이 있으면 그게 모든 악재가 있더라도 또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의 채 코스닥 땡땡땡 종목은 매수하드라는 내용인데 일단 한번 보죠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지수를 제가 좀 영문에서 캡처했는데 3월 11일이 그러니까 3월 동시 만기일이었죠 일시적으로 900을 이탈했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는 이제 3월 25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나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도 코스닥 중소형주의 강세를 좀 논했었고 근데 여기에 조금 특징적인 수급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외국인과 개인 매매야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코스닥 쪽은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86%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비중이 절대로 높은데 여기에 기관계로 표현되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특징이 잡힙니다 첫 번째가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이 보면 이게 억원이니까 하루에 거의 150억 이상 뭐 하루를 빼고 나면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일단은 물론 이제 연기금이 매수하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에 대한 매수가 코스피에 대한 종목과는 조금 다르겠지만은 약간 작은 주식이 많으니까 결정적으로는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특정 종목들을 연일 매수하고 있다 그거는 포인트로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기금 매매를 볼 때 연기금이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요 직접 트레이딩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아웃소싱 해주는 그 기관을 선정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트레킹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기관한테 최우선적으로 물량 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인덱스 펀드를 하되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 잘 거둬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트레킹 에러를 더 줄이라고 하면 완전히 인덱스에 딱 붙어다니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전술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그런 건데 이번에 만약에 기구운영위원회에서 비중을 늘린다 줄인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타처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구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데 아웃소싱 해줄 때 그때 그 선정 기준을 좀 바꿔주면 코스닥에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트레킹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치카청이 큰 것만 사야 되거든 중소연구 쪽으로는 수급이 갈 여지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5년짜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아웃소싱 선정 기준을 좀 바꿔주면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충분히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제 얘기를 듣지는 않겠죠 기금운용의 특성 자체가 사실은 시장을 추정하고 벤처마켓 지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금운용들이 하는 종목들 펀드를 보면 코스피 이백 종목을 거의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복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거를 치수와 벤처마켓 지수와의 계리도를 좁히는 말을 조금 전에 표현할 때 트레킹 에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적오차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코스피에 종목되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쪽에서의 위탁 운영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절대수익률 쪽으로 좀 허용해주는 그 기준으로 위탁사를 선정하고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 코스피 쪽으로 만약 1조원의 금액을 내려줄 때 코스닥은 몇 100웅만 내려줘도 극이 날아다니죠 종목들은 날아다닙니다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바로 이어서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조금 코스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기준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건이 나왔습니다 3월 25일 제가 시장의 힘을 볼 때 자주 보는 채권 중에 하나인데 매일 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보면 되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아까도 봤습니다만 3월 한 만기를 지나고 나서 950선까지 계속 왔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튈 것 같은데 튀지 않다 보니까 코스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유리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힘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등락 비율을 가지고 20일 MA를 보게 되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다시 100%로 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ADR이 다시 100% 즉 하락된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이 100%가 왔다는 이야기는 지수는 치고 가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순환적인 흐름이 쉽게 말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시가청에 상위 있는 종목들의 상승률은 덜했지만은 조금 밑에 있었던 반도체 관련지 원익 IPS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PI 첨단 소재라든지 그리고 기타 게임즈라든지 이런 종목이 순환이 돌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따 봐드릴 랭킹 11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연기금 11개 종목을 샀는데 언어점기의 특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ADR 20일 이동평균선이 100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20일 평균으로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았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줄어들고 상승 종목 수 늘어나면서 딱 똑같아졌다 3월 21일 충분히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조금 빨라진 것처럼 하락 종목 수가 한 개라도 많아지면 그리고 15일이 지나면 부활자리라는 거 너무 빛나는 눈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그거 생각하고 오신 건가요? ADR 20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아까 얘기하셨던 그 랭킹을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동기간 동안에 상위 연기금 금액 기준으로 봤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 많은 투자자분들도 용은 HTS 들어가게 되면 수급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능이 있는 화면은 꼭 활용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봤는데 녹십자 랩셀 제가 11개 종목을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100억대 이상의 금액이 대부분 들어왔는데요 녹십자 랩셀, 매드팩트, 에스티팜 이 3개 종목은 바이오죠 그리고 이어테크닉스, 콜마, BNH 원위가이패스, 테스나,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NHN 사이버결제, 서진시스템 여기서 보면 간략히 봤을 때 녹십자 랩셀과 매드팩트, 에스티팜, 바이오 종목이고 이어테크닉스부터 테크닉스 원위, 테스나,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같은 한 5개 정도 종목은 또 하나의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콜마, BNH 같은 경우는 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약간 특징적이 하나였던 것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상당히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작년에 언택트 관련해서 많이 올랐다가 하지만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해보겠고요 바로 근데 그런 다 사지는 않았겠죠 판 종목도 간단히 봤습니다 판 종목 보니까 제가 약간은 고개를 거떡거떡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를 한 2주 동안에 85억 정도를 팔았고요 근데 아마 위메이드는 3월 이번 주 중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흐름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창의료도 나왔지 않았나 싶고 역시나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연기금들은 조금 아직까지 네거티브하던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천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LNF LNF 어제 많이 올랐는데 말이죠 LNF 이런 종목들에 대한 차익매도가 좀 있었고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롱 인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연기금은 팔았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뭐 크게 힌트를 얻을 수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연기금이 동기관 중안에 매도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좀 찾기는 조금 애매한데 중요한 것은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시각은 어느 정도 약간 보수적이지 않나 그게 이제 사물 중 화순이 좀 하도가 됐던 폭스바겐의 배터리 대 이후에 2차전지에 눌린 것도 작용했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자 뭐 매도한 것은 우리가 뭐 눈중에 보지 않아도 되는데 매수한 것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지 그 원인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 자료를 준비할 때 상당한 공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종목들을 봤는데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마는 간단한 팩트만 좀 보여드리겠고 추세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녹십자 랩셀부터 서신 시스템까지의 주가 위치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건 장 개장을 하고 나면 다시 잠깐 시간이 된다면 영문에서 좀 보면서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바이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혈장 치료제 쪽인데요 코로나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은 실제적으로 종근당 바이오도 임상 실패적으로 가면서 상당히 안 좋았고 다음 타겟 자체가 녹십자와 대웅제약 대웅제약 라인이라는 내용이 좀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힘 자체는 영기금 쪽은 이쪽으로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영기금들은 우리가 코스피에서 말하는 영기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작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 크리프 쪽을 갖고 다음 달에 큰 화도가 되고 있는 미국 암학회 AACR인데 AACR 관련주는 사실 좀 많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ABL 바이오도 있고 에콜론인데 매더팩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기금 매수가 다른 AACR 관련주 중에서는 상당히 견주하게 들어오는 걸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스티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보면 에스티팜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바이오 종목 대비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쪽은 이제 원료약품을 만들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통 바이오 생산, 위탁 생산이라고 이야기하는 CMO 관련 일을 비닛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종목들은 세 종목 정도들이 이게 사실은 랭킹이에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한 세 종목 정도는 매수 좀 남았지 않나 볼 수 있고 보통 기관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어떤 IT 종목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실적이 압도적이어야 되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오테크닉스와 원익 RPS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을 감싸보고서 들어가 보면 작년도 영업이익이 전부 다 코로나 시에도 불구하고 이오테크닉스는 385억 원 400%가 증가를 했고요 원익 RPS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매출이 1조 넘어가면서 19년도에 대비해서 63%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올해 매출 전망치가 대부분 1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원익 RPS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정확함과 기대함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약간 주목됐던 종목들이 지금 보면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입니다 동진 세미캠은 세미캠이라는 걸자가 붙었으니까 반도체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19년도에 나왔던 바로 그 이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 이슈에 보통 브라소 포토레지스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중에서 포토레지스터의 국산화가 가장 어렵죠 그런데 동진 세미캠이 보면 바로 하루 전날 3월 25일자 기사에서 삼성전자의 디렘 포토레지를 성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목된 것 같고 나머지 테스너라든지 이런 중목은 조금 지춤했고 유진테크는 3월 이번 4주차 가장 하이라이트했던 바로 그 이슈 인텔의 파운더리 재도전에 따른 인텔과 파트넌심을 갖고 있는 코스닥 장비회사들 중에서 유진테크, 코미코,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많이 고로인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진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이게 약간 만능 팔방미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서진시스템의 사업 매출 기여도를 들어가 보시면 통신장비,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인데 통신장비 쪽이 한 60%가 넘습니다 근데 이 통신장비는 대부분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팔방미인이라는 거는 지금 폴드볼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은근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애플도 폴드볼폰에 집중하겠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힌지 쪽에서 서진시스템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는 캐비넷이 있기 때문에 타 5G 관련주 쪽보다는 서진시스템의 최근 반등은 조금 주목됐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조금 시간을 내서 차트를 보면서 시세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